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이어가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비스톱을 들어서 한 번 갈게요.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며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려 정녕 말을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보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랴 이 빛속에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둘 다 끝까지 자정스러운 너와 내가 손잡고 라라라라라 이 희석에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단 끝까지 가정스러운 너와 내가 손잡고 가정스러운 너와 가정스러운 너와 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모님의 피스토기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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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점이 되어라 내 맘속에 한 점이 되어라 동네 꿈 아녀석들 죽은 줄도 모르고 엉덩이에 모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음을 날리고 있네 박수 계속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굉장히 열정하죠 고맙습니다 난리가 났어 지금 좋으세요? 저도 좋습니다 시중시장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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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